아 그렇죠 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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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맞습니다 게이 그 혼자 단독쪽으로 장이 방 안에서 생쇼하는 건데only 생쇼하는 혼자만의 시간을 좀 확장해 본 어떨까라는 생각도 드리고 지금 뭐 촬영하고 있는거 아닌가? 그래서 내가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텀블벅에 가면 정말 여러가지 다양한 그런 그거 한 번 쳐보세요 텀블벅 텀블벅의 프로젝트 2020년도의 프로젝트가 몇번 그 뭐야 텀블벅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오디션 테크닉이라는 수업에서 일주일에 하나씩 연기를 준비해오라는 교수님의 그런데 교수님이 유튜브를 하는 친구에게 너는 연기말고 컨텐츠를 준비해오라는 말 저도 손해들고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도 연기말고 컨텐츠 라고 했는데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그래 교수님 너는 연기도 하고 컨텐츠도 해 교수님께 한 번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교수님이 수업을 종료하고 나가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영상인데요 그래도 실패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두근두근두 번째 작전을 펼칠건데요 일단 이게 인스트로에요 업체념 업체에 실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너네 사연 좀 보내. 내가 왜. 그치? 일단... 알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